아..여기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호흡 좀 가다듬고 누나가 일단 내가 정태를 그럼 여기서 부르자! 네, 여기서 부르시라 네? 누나! 어? 누나! 어? 누나가... 갑자기...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분 계세요? 네 아, 그래요? 있대! 네? 할머님이 있대, 여기 진짜요? 그럼 잠깐 들어갈까? 우당, 저방 우리 어디서 반기지, 그러면? 잠깐, 일단 여기 바깥에 트렁크가 있는 거 보니까 맞네, 맞네 저방이 맞긴 맞는데 자, 일단 배우님 나오지 마세요 배우님 나오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들 체크할게요 신박 사이즈 봐봐 265 아니면 70, 60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그거야 리미티브 신발이야 어? 보통 느낌 아니야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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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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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하시네 만화책 나랑 염소 보러 가르죠 네? 나랑 염소 보러 갔다 올게 아! 아, 어머니 낮에요 아, 옆에 배우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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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낮에 염소 보러 갔다 오셨어요? 네 배우 잘생겼어요? 네 인물이 좋아요? 응 인물이? 응 어머니, 그럼 저희들 확인할게요 네 그래, 잘생겼고 완전히 그냥 저 나와주세요 네 회수 씨, 이거 하였어 나와주세요 네 배우님 이게 왜 떨리지? 스타드 저기요 저희들을 밝혀주세요 어떡하지 빠졌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을 치킨 거 멈췄다구요 어! 멈췄다 멈췄다구요 어!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소지사님은 아닌데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아니야. 매니저 아이가?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혹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어떻게 오셨어? 혹시. 어떻게. 잠시만요. 아이고.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어떻게. 잠시만요. 아이고. 어머니. 안 계시는데요. 형님. 편집 분이세요? 아니요. 어머니. 이 방 맞아요. 어머니. 잠시. 잠시. 죄송한데. 어머니. 얼굴을 좀 보시죠. 어머니. 얼굴 좀. 이분 맞습니까? 응.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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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불같은 땀에. 입 맞추고 싶지만. 오 베이비. 나 사랑을 깨어질까. 문드러질까. 저긴가? 여기 안였나? 어르신. 아니. 저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안였나? 저 서울에서 온 청년인데요. 네. 네. 좀. 여기서 좀 지내도 될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중심 잡소. 고맙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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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박옥이에요. 하하하하. 운드러 목동이 커라, 여자가. 하하하하. 열아홉이 와갖고. 이제 82 먹었어. 산재가. 이제 이 포리하고. 여기 더더 깔아놓은 거다고. 해서 이제 자녀들 주워라. 자녀들이 여기다가 숨겨놨을게. 정말 째깨는 방이네.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큰일 났네. 꺼졌네. 꺼졌네.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여기. 자, 먹겠습니다. 한모님, 한모님 성함은 밥 옥잘이 있다시잖아요. 저는 태가요, 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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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늦게 할 때. 태시고 이름이 항호예요. 태항호? 태항호. 이름도 요하네. 태항호도 있고. 충분해요. 충분해요. 오, 새가 새가 들어왔어. 어떡해. 제이비가 나가지. 제이비가 나가지. 또 그것을 보고 놀리네. 이렇게 덩치꿈사람이랄까요? 아니, 게스트 분이세요? 네. 아니, 일단 게스트에 대한 이게 배려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 김선희입니다. 아, 그때 뵀었어요, 연속국에서. 배다 씨름했지? 씨름, 씨름장에서 많이 봤는데. 씨름장에서. 아니, 여기 현지. 많이 키우신 거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여보? 언제 왔어요? 네, 아침 한 10시 반 중에. 어, 진짜 일찍 오셨구나. 아침 한 10시 반쯤에 왔습니다. 마이크를 차고 있어, 마이크를 차고 있어. 출연자 맞아. 출연자 확실한데. 확실한데?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아, 근데 저랑 한 번 더 뵌 적이 있습니까? 아니, 처음 뵀습니다. 완전 생판 처음? 예. 희선 씨는? 처음 뵀습니다. 아, 제가 선배예요? 어, 고생하셨어요. 아, 그래. 아, 새, 설마. 혹시 죄송합니다. 지금 몇 년생이? 83년생이 되기. 83년생이 되기. 83년생이 되기. 예능이 되게 이해해줄 수 있죠? 예, 한번 한번. 보호 한번 하고 일단. 예능 사랑합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럼요. 근데 추워서 그런데. 예? 바지가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입겠다고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는 안 되네요. 다시 입으면 안 되겠어요. 일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잖아. 아니, 너무 수수께끼라서요. 성함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5세 배우 태용호라고 합니다. 네? 태항호라고 합니다. 태한. 태. 항호입니다. 아, 태항호님. 아! 얼마 전에 저, 얼마 전에 저 기술하신. 아, 혹시 역적?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모른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후배라고. 모르겠어. 요가도 안 와. 아, 저 첨배는. 혹시 조금 더 분발하자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춥다고. 아까부터. 아까부터. 아니, 뭐 긴바지 골라드릴까요? 제가 입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네네. 내가 볼 때 인상에 덜가 있는데. 춥기가 없는데.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 멈추지 마세요. 조금물에 안 넣어서. 참네? 어머. 아이고, 추워라. 아, 추워. 아, 추워. 어떻게. 그래서 지금 약간 홍조가 있으셔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홍조가. 아니,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희치곤 않게 춥지? 어머니, 아까 얼굴 가름하고 얼굴 잘생겼다면서요. 나이 서른 살이고. 살살는 쩌나. 어머니, 저 쓸뱀 얘기 좀 하지 마요. 밧을 입어야 되거든, 얘가. 우리 조금만 있다가 추워가지고. 아, 친해졌어? 어?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네, 부산입니다. 아, 우리 네 명 다 경상도 분. 다 보인네, 형님. 잘라도. 경상도가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어떤. 어, 이렇게 해서 또. 바지만 좀 입게 해주시면. 차 봐봐. 그 참. 그걸 못 견디고. 그 차 친구가 통치보다 예민하고 막. 견디라고. 얼마나 포기 좋아, 호감이고. 어, 참. 얼굴을 보다라지게 피부 관리를 아예 안 해요? 되게 하는데. 네? 어제까지 연극을 해가지고요. 연습을 좀 많이. 연극을. 어디서? 어제 대학로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가 제일 무릎을 때야? 그렇죠? 아닙니다. 시키니까 봐, 시키니까 봐. 정말 형편없어가지고 연극을. 제가 정말. 봐봐. 나 원래 노래했다고. 아니, 제가 정말 쓰리같은 연극을 해가지고. 쓰리가지고. 시키니까 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니, 그래, 잠깐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래할 때 가수들도 마지막 앨범 처음에 제일 노래가 잘 달라붙잖아. 마지막 날. 수십 번, 수백 번 불렀기 때문에. 연극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잘해. 자, 근데 대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야, 그럼 무대를 좀 넓게 쓰죠, 그러면. 무대를 좀. 앉아, 앉아. 조용! 바람 조용! 자, 슬라이드 찍을게요. 극제문가 뭡니까?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액션! 큐! 살구나무 큐! 공마 Ridge 물지 부분 지치기 토마요 물지야때로 목요끝 섬유 당은 추억 젊은 젊은 fre고 인증 서서